3년만에 여기 옵니다. 제가 놀이교실 하던 곳이에요. 원래 다시 놀이교실 하게 됐어요. 3년만에 찾는 구미 어르신네 전당입니다. 샘, 우리 저리 돌아가야 되죠. 오늘 오후 2시방송은 못해요. 오늘 강사들 위촉식이 있어서 왔어요. 그게 2시라가지고 2시방송은 못하게 됐네요. 참 오랫동안 제가 놀이교실 하던 곳 정이 많이 들었었죠. 3년반에 찾아오니까 감회가 싫었네요. 사랑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봉환이 받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병원 옆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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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less.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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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